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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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짱이다 내가 뭘 보고 보신 봉은 뭐예요 약간 전통부용 도구예요 너무 예쁘다 그걸 활용해서 무대에서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남편의 와우 뭐야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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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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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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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진짜 이거는 여의봉으로 그 부분을 채우니까 저기서 끝났다 바람개비야 바람개비 천관루이 이 친구는 진짜 잘하네요 오우 천관루이 연습생 혹시 부용학과 출신이에요? 저는 세삭부터 지금까지 현대부용 발레 충고부용 등등 췄어요 어쩐지 포밍 근데 몸이 무용모면 상 받은 이력도 있어요 네 저는 항상 1등 자리를 지키고 왔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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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와우 오우 와우 뭐야 여기 아이스스.. 아이스.. 아이스스.. 아이스.. 아이스 스케이트 링크장이에요? 저 포임바 너무 깨끗해 어떡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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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rprisingly 아쉽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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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i